테슬라 CEO 이론 머스크가 베이징에 놀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는데요. 테슬라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고위 관리자들을 만났고요. 그동안 중국에 보관하고 있었던 이러한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이 FSD를 출시하는 데 잠정적인 합의를 얻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나하나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데이터라와 IT 관련된 사업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FSD를 위해서 중국 내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 잠재적인 승인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FSD를 중국에서 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FSD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이 중국에서 이 FSD를 출시하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앞서 나가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율주행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이 먼저 테슬라를 이용해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산업을 중국에서 먼저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이런 의지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가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 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혹독한 대가가 바로 중국의 경기 불안이었죠.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가 되겠다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1대1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미국이 여기에 큰 태클을 걸면서 중국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이미 큰 판을 움직이면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부분 상당량을 인도라든지 멕시코 그리고 인도네시와 특히 일본 같은 국가로도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판에서 밀리게 되면요. 앞으로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세계의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중국 자체가 큰 시장이긴 하지만 경제 발전을 이루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있어서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의 의미가 아니라 전세계 IT 기업 전세계 대기업들이 중국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EFSD와 로보택시 사업을 중국에서 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바이두와의 협력입니다. 중국에서는 구글 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두의 맵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중국 내에서 바이두의 맵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바이두와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결국 중국 정부가 테슬라와 바이두의 협력을 승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에서 정말 많은 여정을 겪어왔습니다. 2017년에 모델3 생산지옥에 돌입한 이후에 이제 글로벌 시장 재패를 위해서 중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았었죠. 당시 중국법에 따르면 테슬라가 전기차를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했고요. 30년 동안이나 중국 제조업의 성장을 규정하던 법을 바꾸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017년 4월에 머스크가 중국 지도자들을 처음 만나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과의 합작회사가 아니더라도 테슬라는 자동차 공장을 중국에 짓고 자동차를 판매하게 되면 중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고 설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을 청정에너지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이치진핑 주석이 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란 맥락에서 중국은 2018년 초에 합작 투자 없이도 테슬라가 중국의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첫 번째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고요. 이후에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중국 공장이 테슬라 차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생산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테슬라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번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과 FSD 출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왔던 중국 정부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인류가 한 번도 스마트폰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의 인류는 한 번도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라는 시점에서 FSD가 앞으로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재 인류가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운전이라는 노동에서 해방이 되게 되면 이는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술 혁신의 초입에 바로 인류가 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미디어들이 테슬라의 전기차는 실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테슬라는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부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전세계에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이미 FSD를 출시했고요. 이제 중국에서 FSD를 출시하게 된다면 정말 커다란 변화의 파도가 이 세계를 덮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디어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의 이야기를 하지만 묵묵하게 지금까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 세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혁신의 초입에 바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테슬라의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시장에서 반드시 인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투자의 기회가 바로 우리 투자자들의 눈앞에 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가 중국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의 상승을 기다리는 주주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가 중국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월가에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됐었는데요.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위치한 상하이에서 FSD 시스템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상하이뿐만 아니라 상조시에서도 테슬라의 FSD 테스트를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가 더 환영받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세계 최고의 전기차 국가로 등극한 이후에 이제는 전기차 공급망을 바탕으로 한 하드웨어 위에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실 인공지능 혁명을 앞당기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선 영상들에서 중국이 어떻게 세계 전기차 1위 국가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무리 높은 관세 장벽으로 중국의 전기차 유입을 막으려고 해도 결국은 중국 전기차가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 다음은 바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산업이 될 텐데요. 중국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미국도 관세 정책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테슬라와 같은 혁신기업이 인공지능 자율주행의 꽃을 하루빨리 피울 수 있도록 막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FSD와 로봇택시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그 큰 파도는 오히려 미국으로 되돌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승인되었고요.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테슬라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때에 그동안 우려가 많았던 마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8월 8일 로봇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발표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긴 횡보를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에 올라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러한 방향은 이미 테슬라 투자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미 로봇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이두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테슬라의 로봇택시 미래를 함께 그려볼까 합니다. 바이두는 현재 우한시에서 로봇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택시 5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배인 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MBC가 우한에서 바이두의 로봇택시를 직접 타보러 중국으로 갔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기자는 저녁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바이두의 로봇택시를 타려고 하는데요. 바이두의 로봇택시는 앱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아이와 노인, 임산부와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리스크가 있는 이용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탑승자가 있는 모든 장소로 로봇택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택시에 탑승할 수 있는 지점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기자가 이동을 하는데요. 비용은 약 3달러라고 합니다. 할인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인을 받게 되면 일반 택시와 요금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운전자가 없는 로봇택시에 탑승을 할 수 있었고요. 바이두의 로봇택시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속 30마일 정도로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복잡한 도로를 꽤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두의 로봇택시는 연중 24시간 계속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SOS 버튼을 누르면 원격으로 차를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량 내부와 외부에는 360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심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기자는 아직 로봇택시 기술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라고 했습니다. 바이두는 테슬라의 로봇택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바이두의 로봇택시는 라이더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최근 개발된 바이두 로봇택시 가격은 2만 8천 달러라고 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는 가격이 절반가량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중국에서는 정말 자율주행과 로봇택시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무려 100%로 올리겠다는 결정을 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관세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이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과연 바이든 정부는 높은 관세로 중국 전기차를 막을 수 있을지 테슬라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9,200달러짜리 전기차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결국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상관없이 말이죠. 4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자동차 산업이 전무했는데요. 불과 40년 만에 전세계 판매량의 절반을 공급하는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가진 셈인데요. 엄청난 생산량 때문에 이제는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숙명을 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두 번째 자동차 시장인 미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볼보, 폴스타, 로터스와 같은 브랜드는 중국 소유이지만 중국 자동차 브랜드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는 현재는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된 자동차를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등의 문제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은 중국 전기차를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바이든 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두 배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적어도 11,500달러를 줄일 수 있는 부담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 관세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다양한 상황인데요.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세금이 여러가지 다양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트로이트 3대장과 도요타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들과 잘 경쟁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가 전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 자동차 산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만드는 자동차 생산량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중국 내에서 2,500만대의 생산량을 소비하고요. 나머지 1,500만대는 수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1,700만대니까 중국이 수출하는 자동차 양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국 자동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과잉 생산된 자동차를 해외로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엄청난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경제를 붕시키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국내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이때 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직 테슬라만 100% 자기 지분을 중국에서 소유할 수 있었던 아주 예외적인 기업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중국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오히려 미국 기업들을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지리 자동차는 포드로부터 볼보를 인수하기도 했죠. 중국의 많은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지분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런 기업들 외에 순수한 민간 기업들도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서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로 성장한 비아디는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37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받았는데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막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세계로 진출하는 자동차 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만 하더라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는 중국 기업들이 만든 자동차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품질 측면에서도 상당히 발전한 중국 전기차를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전통적인 디자인을 차용하지도 않고요. 스스로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만 하면 정말 시장을 휩쓸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전 임원이었던 빌루소는요. 중국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정말 발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라는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을 받아들여서 경쟁을 통해서 품질과 기술을 높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드웨어가 아닌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스스로 만들고 통합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면 테슬라가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이 등장하자 노키아 제품은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젊은 소비자들은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40대 미만의 76%는요. 중국 브랜드 자동차를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중국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비율은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만 막으려고 하는 정말 아쉬운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게다가 테슬라라는 혁신기업을 짓누르면서 내연기관차 회사들과 노동조합의 표만 얻어가려고 하는 바이든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무려 100%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광범위한 보조금 정책과 비시장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심각한 과잉 생산이 초래되었다는 점과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70%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기차 완성차를 넘어서서 리튬이온 배터리나 흑연, 마그네트, 광절, 알루미늄 등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거의 80%가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전기차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국가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전략까지 위협이 초래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이유는 다양한데요. 결국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단시간에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엄청난 관세를 붙일 테니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전기차를 팔아볼 수 있으면 팔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미국 노동계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예정된 대선에서 높은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과감한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 때 중국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더니 결국 미국 기업들이 다른 곳에서 공급받게 될수록 비용이 증가했던 것입니다. GM과 포드는요. 2018년에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철광과 알루미늄 비용이 각각 10억 달러씩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관세를 높이니까 오히려 자국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높아져서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관세 정책도 중장기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관세 정벽을 넘기 위해서 멕시코와 같은 지역에 공장을 짓거나 합작 범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이 급속화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자동차의 아프리카, 중동, 유럽으로의 빠른 진출이 이때 시작이 된 것이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고 높은 경쟁력으로 이 시장으로 진출해서 매출과 마진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 대신에 자국 관세에 기대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과거의 기업 운영이 결국은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모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책 분석가들은 그러한 정책이 미국이 멕시코와 체결한 합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2023년에 미국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는데도 말이죠.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경쟁력 있는 가성비 좋은 중국 자동차를 구매하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인들은 중국의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해왔는데 이런 혜택들을 한순간 없애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에 중국이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합작법인 형태의 정책을 역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저렴한 자동차, 특히 전기차를 관세를 부과해서 못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려고 할 때 반드시 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들도록 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가성비 높은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미국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가 있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요.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매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여러가지 이점을 동시에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든 정부는 재선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많은 표와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비정상적인 산업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정말 참을 수 없었던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중국 시장에서 FSD와 로봇 엑시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를 지켜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를 불러들여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높은 혁신 기술을 되찾아오려고 하고 있는 정말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확실한 것은요. 이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 국민들의 진정한 이익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커다란 정치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한가지 확실한 것은요. 테슬라의 혁신 기술이 결국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 혁신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는요. 양측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살펴서 투자에 참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경제는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중국 도시 청년들의 실업률은 무려 21%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경제 활동에 활발하게 종사할 수 있는 16세에서 24세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인데요. 세계 최고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인도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전세계 기업들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경제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실업률 20.8%라는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너무 큰 이슈가 되니까 더 이상 통계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젊은 층의 실업률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세계 공장이었던 중국이 높은 청년 실업률을 겪으면서 경제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요.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하이테크 산업 부문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학력의 젊은이들이 갈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다 하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테크 산업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일자리들은 반드시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고학력 젊은 층의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근 미국의 중국 경제 때리기가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중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전에는 8.3% 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성장률은 감소를 거듭했고요. 급기야 2022년에는 마이너스 8%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시진핑이 3년임을 위해서 공동 부유를 내세웠고요. 부동산 시장에 불을 쌓는 것을 막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돈이 돌지 않았고요.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후의 영향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던 많은 국민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요. 특히 빚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빚만 남게 되어서 중국 경제 전체가 침체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국 당국이 질병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모든 경제를 봉쇄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계의 공정으로 역할을 하던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주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요.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각국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급격한 금리 인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의 생산기지를 차리게 됐고요. 결국 중국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미국에 대한 수출이 23%나 감소했고요. 유럽으로의 수출은 21%가 감소했습니다. 경제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더 이상 지출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경작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거의 모든 국가가 팬데믹으로 늘어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는 와중에도 중국은 금리를 낮추게 된 것이죠. 얼마나 경제 문제가 심각한지를 이 대목에서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다른 측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위해서 과도하게 테크 기업들을 통제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알리바바의 CEO였던 마윈이 한동안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사라지기도 했었고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던 상하이 엔트그룹의 IPO를 막으면서 중국 테크 산업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그동안의 미국 정부와의 대립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지도 이념을 내세운 것입니다. 바로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결과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중국 내의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경제 체질 자체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다음 달에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보통 3중 전회라고 부르는데요. 3중 전회에서 중국의 신품질 생산력을 중국의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공식화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3중 전회는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요. 작년 9월에 신핑 주석이 헤이룽 장성을 시찰하러 갔을 때 처음 이 신품질 생산력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이 해왔던 것처럼 대량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질 즉 기술 혁신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신품질 생산력의 개념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만 미국의 무역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시진핑은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이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바로 중국몽이었죠. 미국의 도움으로 일어섰던 중국이 이제는 미국을 재채겠다고 하니까 세계 최대 경제 국가인 미국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겠죠. 당연히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고요. 바이든이 되었든 트럼프가 되었든 미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몽을 이야기할 때부터 미국 정부는 중국 때리기를 해왔다는 것인데요. 결국 중국 경제는 팬데믹 이후에 시진핑의 연임을 위해서 스스로 봉쇄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요.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경제 위기를 초래한 셈인데요. 하지만 시진핑 이전에 중국은 미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오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덩샤오팅이 주창한 도광양해,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실력을 기른다는 뜻으로 중국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중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이 제대로 먹혔던 거죠. 이로 인해서 중국은 큰 성장을 이루어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덩샤오팅의 신리주의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숨통을 제대로 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중국 압박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국 경제가 그로기 상태에 처해진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몽이라든지 기술 자립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중국 제조 2025 등의 정책들이 서방 국가들의 위기의식을 높이게 되었고요. 결국 중국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진핑 정부는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세계는 중국의 삼중전회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에 앞서 말씀드렸던 삼중전회에서 신품질 생산력을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품질 생산력의 핵심은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과 같은 세계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중전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앙위의 3차 전체 회의인데요. 직전 삼중전회는 2018년 2월에 열렸습니다. 관례대로 하면 원래는 삼중전회는 작년 하반기나 올해 초에 개최되는 일정이었는데요. 그동안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고 결국 경기위기를 타개할 정책 방향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 테슬라의 FSD를 승인하고요.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바이든 정부의 압박을 벗어나서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이용해 전 세계로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테슬라의 전략이 성공하게 된다면 본토인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와 로보택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현재는 미국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반도체 수출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엔비디아의 추후 성장성 역시 여전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엔비디아의 추후 성장성 역시 여전히 높은 가능성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